춤은 그런 것 같아요. 수학 과목, 체육 과목 수학처럼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워서 하기 싫고 정답이 있고 그렇게만 해야 하고 그렇게 끝내야만 하고 카운터의 순서도 외워야 하고 그런 정답이 있는데 체육은 자유롭고 팀과 패스하면서 호흡도 맞추면서 호흡도 맞출 수 있고 땅붕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수학 과목이면서 체육 과목인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